부가 스터디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의 면담, 팀의 역량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신소재공학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전공 교과목인 박막공학을 스터디하려고 모인 팀입니다. 이 팀의 이름은 Material Science Team Film의 약자인 MSTF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박막공학 교과목에 A뿔 성적을 받는 것 이상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모인 팀으로서 학습을 위해 전략적으로 학습법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며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실험까지 병행하면서 스터디를 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임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이제 뭉친 이후로는 먼저 저번 학기에도 참여하였던 부각 스터디로 얻은 학습 능률 효과와 만족도에 혼자서는 얻지 못했던 시너지 효과를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관련 논문 분석 및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학부 연구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터디를 진행하고자 모이게 된 팀입니다. 저희 MSTF팀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8주차 동안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주차에는 스터디의 방향성을 정하고 팀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스터디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매주 그 주에 해당하는 필기본을 공유하고 과제풀이를 함께 진행을 하였고 관련 박람회인 반도체대전을 함께 방문하면서 교과목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각자 선정한 논문을 발표하고 방막 장비를 직접 실습을 해보고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이제 관련 내용들을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SNS를 배포하고 담당 과목 교수님과 면담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만의 스터디 노하우로는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팀원 모두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학습 보고서를 한 명이 몰아서 쓰는 것이 아닌 각자 돌아가면서 쓰면서 추가적으로 학습에서 더 필요한 것 같은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문 리뷰를 각자 선택하여 발표를 진행하며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팀원들이 다기는 집적재료 연구실이라는 학부 연구생을 이점을 활용하면서 여러가지 방막 장비를 직접 실습을 병행을 하고 이론에 다가가고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터디 내용인 수업 필기본 및 자체 제작 퀴즈, 핵심 내용들을 제작한 카드뉴스를 제작을 하면서 공개 SNS에 계정을 배포를 하고 팀만의 스터디가 아니라 다른 학우들도 자연스럽게 스터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MSTF팀의 합수법과 전략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주차별 필기본을 서로 공유하며 놓쳤던 부분이나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학습에 보완을 해줘왔고 함께 과제 풀이를 하면서 이론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터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팀원들과 서로 교과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함축하여 함께 ADC트를 작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공유한 자료들은 다른 학우들도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SNS 계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계정을 구축을 하였지만 인스타그램의 특정상 파일을 올릴 수 없다는 단점을 때문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는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교과목 핵심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을 하여서 개시를 하였고 필기본이나 과제와 같은 파일 형태의 게시물은 카페에 개시를 하면서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스터디 학습 공유에 방막공학을 함께 수강한 학우들은 수업시간에 놓쳤던 부분을 눈치를 보지 않고 볼 수 있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의견과 저희 팀이 스터디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공부를 안 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게 되어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의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막공학을 수강하지 않았던 학우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쉽게 제작된 카드뉴스를 보면서 새로운 분야의 이론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후기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의 핵심 스터디 내용 중 하나인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연구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논문 리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표나 이제 원어로 된 논문을 기피하는 대상으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야를 생각을 해보고 실험에 병행할 수 있는 논문을 선택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교과목에서 배우는 장비를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방막공학 교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CVD와 PVD 장비는 모두 국민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장비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산업경력관 5층에 위치한 K-PAP에는 PVD의 대표적인 예시인 이베포레이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골드를 직접 증착을 해보고 공학관 4층 418호에 위치한 thermal CVD 장비를 활용해서 MOS를 직접 증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방막이 증착되는 과정과 결과물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론으로 배웠던 부분을 이제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스터디의 궁극적인 묘표인 교과목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을 대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자 시험 문제를 만들어보고 시험 환경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MSTF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담당 교과목의 교수님이신 신소재공학부 채용교수님과의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께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스터디 목적인 교과목 공부에 이제 교수님만의 꿀팁이라던가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시는 방막 공학 맞춤 스터디 다음 방학에 추천하시는 활동 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SNS에 게시를 하였던 과목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교수님께 추천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방막 공학이라는 과목을 팀원끼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효율적인 스터디인 방법을 추천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산업에서 종용되는 예시 및 진료분야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는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는 주차별로 계속해서 학업성취도가 향상하는 양상과 함께 스터디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각 팀원들 혼자서는 하지 못할 새로운 여러 가지 학습법의 교과목에 대한 학습법들로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 진로를 선택했던 분야의 교과목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방막 공학 공부가 아닌 각자 꿈의 한 발자국부터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원은 모두 A 이상의 학점을 얻을 수 있었고 대부분 높은 점수로 교과목 상위권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팀원들끼리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이른 다른 학우들에게 공유하면서 또 여러 발표들을 병행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이고 팀원들 각각 기억에 남는 학습법들을 찾기 위해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러한 학습법들을 다 이행하기 위한 도전정신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목의 이론 공부뿐만 아니라 실습 및 논문 분석을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뜻깊은 스터디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제 부각 스터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자분들께 감사한 인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